단 estiver 변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고로드 오 마 라 비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소모У 요리 치π 전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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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at it. I miss this. Jesus, I'm not going to lie to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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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에 있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이 뼈는 뼈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밥을 먹으러 갔다가 닭다리에 먹었을 때 맛은 더 맛있더라구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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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